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없어요 공짜예요 좋은데 병원 가려면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고요 수술 날짜는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노키아도 망하고 기초연금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 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열심히 보시면 저희들이 챙겨드릴께요 라고 하는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새로운 나라로 여러분 모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핀란드를 쭉 문을 열었고요 핀란드에 군대 얘기도 조금 했었고 군대를 한 1년 남짓 갔다 온다 사우나 집집마다 많다 일가구 1호수 정도로 호수가 많다 술 많이 마신다 술 많이 마신다 술 많이 마신다 총 많다? 총 많고 그러면서 수줍다 말 없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는 거나 재미있었어요 그 추운 나라이죠 북유럽 사람들이 설탕 좋아해요 덴마크 사람들도 아마 사탕? 캔디 소비량은 거의 탑 수준인데 저분은 누구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저분은? 오늘도 당연히 저희를 모셔주실 최주영 박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간에 껴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바로 한번 그러면 핀란드에 핀란드는 근데 핀이 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핀이에요? F.I.N? 네 핀란드인지 핀란드인지 그거 궁금하다고? 핀란드 아니 그 샥스핀 할 때는 그 같은 핀 아닙니까 그러면? 샥스핀 진짜 뜬금없다 핀족이라고 아마 부르던 거기서 아 핀란드의 핀족 거기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민족 이름이 핀이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핀란드에 교육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네 잘해요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생님들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분들이 아예 딱 그 표준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고 한국어로 된 안내자료도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하라 하여튼 하여튼 아니 공부를 잘한다는 인덱스가 뭐예요? 핀란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영국보다 시험 봐요 시험? 네 시험 봐요 국영수? 네 시험 봐요 전세계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봐요 수학과학이겠지 그럼? 그렇죠 언어도 있고 언어는 장애인의 말 영국 시험은 우려라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불리하지 그래서 이 그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래 나도 1등이라길래 노래들 좋다는 게 뭘 좋다는 게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궁금증을 이제 가치던 분들이 이제 그 피사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세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 15세 이상 어떤 특정한 연령을 딱 정해가지고 읽기, 수학, 과학 이런 걸 세 과목을 대상으로 이제 성취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년마다 시험을 봅니다 3년마다 보고 제일 최근에 시험 봤던 게 이제 2018년에 봤으니까 2021년 올해 이제 다시 피사만 시험을 보겠죠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나라는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참여하고 싶은 나라들은 참여를 하니까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은 국가대표가 있나요 그러면 시험 보는? 원래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적절히 이제 봐서 표준적인 평균적인 이제 스타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꼭 국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특정 지역 뭐 이렇게 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목을 매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좀 약간 편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전체에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북경, 상해, 장수성 내가 보기엔 선수촌이 있어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이 이제 피사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그 대한민국 1등을 하기가 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1등이 한 손가락 안에 들기도 어려워져요 우리도 도곡동 뭐 이런 애들 좀 내보내봐요 뭐 가끔은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국가적으로 누가 잘하고 문제가 아니고 향상이 되는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샘플링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룰이 있습니다 룰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이 나라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학교를 좋아하는지 배우는 게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보는 종합적인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피사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국가적 평균 성적이 교육 수준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핀란드가 계속 1등 특히 수학 같은 데서 이제 1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2등을 하는데 그럼 뭐 1, 2등 할 수 있지 그런데 핀란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4시간밖에 없어요 4시간만? 네 학교에 9시 반에 가서 밥 먹는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한 1시 반이면 끝나고 집에 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학원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학원 없어요 보면은 학원 없고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교육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자율학습에 막 사교육에 한 달에 학원비 막 수십만 원 많이 쓰시는 분들 100단이 넘게 막 쓰는데 우리는 2등 그런데 여기는 학교 다니는 게 다들 재밌다고 또 나와요 우리는 학교 가는 게 비참해요 4시간만 하니까 뭐 웬만하면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핀란드 교육품이 지금까지도 사실 그 여파가 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핀란드에 갔습니다 가서 갔고 지금도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 텐데 일부 이제 학원가 많은 서점에 가보면 지금도 핀란드 수학 문제집들이 있어요 핀란드 교과서를 번역한 해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때 이제 1등을 쭉 하다가 최근에는 핀란드가 이제 좀 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밀렸네요 많이 밀렸어요 한 16위까지 밀렸어요 16위까지 밀리고 우리나라가 7등 7등인데 그러면 앞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시아계죠 다 네 1등 중국 2등 싱가포르 대충 뭐 생각되시죠 3등 마카오 4등 홍콩 5등 대만 6등 일본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화를 내셔야죠 왜 1번보다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셔야 되는지 다른 건 몰라도 1번은 이겨야지 참고로 다른 걸 보면 이제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가 7등 우리나라가 9등 정도 나와요 2018년 성적에 따르면 그래서 1등 당연히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여기는 똑같고 이제 뭐 에스토니아 캐나다 그리고 핀란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다음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가 핀란드가 6위 우리가 7위 그래서 여기도 뭐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일본이 또 우리보다 과학을 좀 잘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클 무어 이제 미국에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이제 웨어 투 인바이트 넥스트라고 하는 인베이드 넥스트라고 하는 그 다큐 영화에서도 이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미국 사람들이 뒤늦게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또 왼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또 관심이 높아졌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4시간밖에 없어 숙제 없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하나 보면 주로 예체능 뛰어놀고 체육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수업하고 수학과학을 어떻게 잘해 근데 잘한단 말이죠 성적이 없다 문제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교육이 잘못됐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됐다 애들을 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근데 사실 비밀은 이제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 비밀도 알려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100% 비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하고 핀란드가 잘 나가는 요인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피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몇몇 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핀란드는 이제 문자가 표음문자다 듣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듣고 쓰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글자를 익힌다 그건 이해가 되죠 영어권 같은 경우는 스펠링 익히는데 막 이게 한참 걸리는데 그리고 사실은 반칙이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웨덴이 왜 성적이 안 좋냐 노르베이가 왜 성적이 안 좋냐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이민 온 친구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제 막 와서 병을 깎아먹는다 근데 핀란드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들은 거의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민자 없기 때문에 균질하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높은 거 아니냐 이거는 주로 스베덴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교육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보면 가셔가지고 학교 교실 크기도 재워와 보고 수업 교재도 다 갖고 오고 교실학 반찬 열어보고 가겠지 급식을 어떻게 하나 다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정량적으로 보면 특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생 수가 1인당 선생님 한 명의 애 한 명인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한 15명에서 22명 정도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비결에 대해서는 왜 다들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학교와 선생님이 되게 의식에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을 표준 편차가 벌어지면 이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누구가 잘하는 친구들을 특별히 영재로 키우겠다는 의식은 그건 네가 알아서 잘 커 네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줘 하지만 그거를 막 목표로 제시하고 나가진 않아요 대신 뒤처지는 놈들은 없어야 된다는 의식이 확실한 거죠 근데 학원도 없어 수업도 짧아 그럼 어떻게 하죠? 학교에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1대1로 가르칩니다 떨어진 애들을 네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그 수준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학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선생님하고 1대1 교육을 받을 정도의 4시간이나 일하는 게 아니야 정규 수업 끝나고 진짜 수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막 강압적이진 않아요 강압적이진 않은데 제가 핀란드 수학 교과서를 보고 되게 뭐야 이거 되게 우리나라 80년대 시기인데?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축달 막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교육 의무 교육에서 필요한 수학교육이라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학교 당국 교육 당국 어떻게든 가르쳐서 누구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이건 학교의 일이다 롤이다 선생님의 롤이다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은 것도 맞아요 여기는 핀란드라는 나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를 만들 때 독립국가 우리는 러시아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야 우리는 별개의 나라라는 의식을 심어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해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독립을 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에 대한 대우, 평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다음에 선생님으로 하려고 하면 무조건 석사학이 보유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원 양성을 빨리 해서 지금은 교육대학들 다 4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4년이지만 예전에는 2년이었잖아요 보면 속성으로 애들이니까 간단히 가르쳐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핀란드는 그런 거 없이 옛날에서부터 학교 애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제일 잘 배우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의식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학 졸업자들의 한 25% 정도는 선생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고 보통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넘어갈 때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석사가 있어야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 특징이죠 복지국가라는 나라는 어떤 뛰어난 천재가 와서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 이런 기대는 안 하고 모든 놈들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서 다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사는 이렇게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놈이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 철학 자체도 다른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의 비밀 그래서 찾아보면 인터넷 쳐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교실도 있고 깔끔한 좋은 커리큘럼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앉혀서 앉혀놓고 가르치고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선생님들 종종 계셨었거든요 동네에서 집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제가 나온 초등학교 후문 쪽에 가면 보육원 옛날로 하면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방치도 있었던 거죠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돼도 제대로 글자 잘 못 읽고 맨날 그러고 이러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반 제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가 저희 학년에 어느 다른 선생님이 작정을 하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어느 아이 하나를? 네 하나를 학생 다 가고 난 다음에 놀고 놀고 와 그래가지고 와서 가나다부터 시작해서 글자 샘 가르치는데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를 좀 넘게 가르치시고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보여요 느끼는 게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최준영?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애정과 관심 열성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강구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자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상 시스템과 더불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같이 병행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대학도 사실 재밌어요 대학이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제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노르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 아니에요? 학점이 일정 수준 이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죠 그건 무료가 아닌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잘 분산이 돼 있어요 대학들이 대학들이요? 네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가려면 다 헬싱키 수도현 헬싱키로 다 와야 돼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60년대부터 이제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자 그러면서 이왕이면 지방에 새로 대학들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해서 60년대부터 지방대학을 많이 양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전체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중심에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실은 특히 대학 같은 고등교육은 수도권 위주가 많아요 유럽도 근데 이제 핀란드는 예외적으로 지방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벌써 한 몇십 년 돼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뭐 꽤 특히 이제 공학 계열로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대신 이제 추워서 고생을 좀 한다고 그럽니다 유학하신 분들은 어 우리나라보다 추워요? 춥겠죠 워낙 위에 있는데 어 위니까 일단은 어둡고요 습하고요 우리 이제 그냥 그 저도 옛날 몽골 갔을 때 경험해보면 영하 25도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도 습도가 낮으니까 그냥 또 있을만 하더라고요 어 근데 영하 한 5, 6도만 돼도 습도가 높으면 네 바람 불면 막 뼈를 살을 내는 네 살을 내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비 비율이 GDP 대비 0.1% 미만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땐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3학년 때부터 이제 외국어 이건 우리나라도 영어 가르치죠 보면 이 친구들도 영어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재밌는 거는 6학년이 되면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는 대부분 스웨덴을 옆나라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유럽에서 외국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 핀란드 이 나라 네 어족이 다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잘 못하겠네요 잘 못해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하죠 근데 이제 아무 국민한테는 가서 이제 막 속 영어로 걸어도 스웨덴이나 노르베이처럼 다 능숙한 영어로 하는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도 참 외국어 배우는 시간 생각하면 못하는 편이야 그렇죠 원래 미국 공부부에서 나온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외교관으로 키울 때 얼마만큼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나라들은 보통 천 시간 정도 가르치면 외교관 그 나라 외교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사실 천 시간도 되게 어마어마한 많은 거죠 근데 천 시간 이천 시간 삼천 시간인데 삼천 시간 언어가 세 갠가 네 갠가로 기억이 돼요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아랍어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돼요 러시아어 이런 거겠지 러시아어는 이천 시간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이천 시간대 정도 돼 있는데 중국어 삼천 시간이었나 우리나라 말 배우기 어렵다 대한민국 한국어 일본어 어렵다 왜냐하면 글자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어선도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리해 우리는 너무 아니 뭐 독일어만 영어 독일어 영어만 비교해봐도 사실 뭐 비슷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헷갈리게 됩니다 같이 배우다 보면 아 그런가요? 네 뭐 발리보리야 볼리바리야 막 그래도 거기는 대충 뭐 이렇게 알파벳도 비슷하게 쓰고 하니까 그래도 독일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독일 갔을 때 그때 유학하던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저희 이제 가이드해 주시니까 관청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도 좀 물어보고 하는데 독일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전 극복이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약간 주눅이 드는 특히 그게 이제 대도시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자기 같은 아시아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무시당하고 말 들어주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영어를 하면 저 뒤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물어보는 되게 일단 잘 배운 인텔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를 해준다 근데 저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내가 독일어 좀 하는데 독일어도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 되게 고마워한다 그때 독일어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편하다 처음부터 독일어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독일어 하면 오히려 무시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복지국가 유명한 복지국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복지국가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국민들한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GDP 대비해서 한 42% 정도 세금 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금 조세 비율 다 앞에 보면 이것보다 절반 이하죠 보면 가처분 소득의 40% 낸다는 건가요? GDP 대비 조세로 거주 GDP 대비 세금 징수액이 어마어마하죠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배 정도 낸다는 거네요 두 배 이상 낸 거죠 우리나라가 내는 거에 두 배 정도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은 다 부기럽 수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다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회보험 실업보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고용주가 34%를 내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47%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고요 그렇게 내야지 우리나라는 정부는 안 내고 정부는 안 내잖아요 개인과 기업이 반반 내라고 하죠 그렇죠 정부가 정부가 더 내세요 정부가 더 내세요 그러면 세금 더 내세요 라는 말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걸 택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자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680유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가가 나서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의료천국일 것 같은데 핀란드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의료예요 의료? 네 대기시간 길고 치료를 받아도 수준이 좀 낮다 이게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문턱을 되게 높입니다 많이 아파야만 갈 수 있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당장 원할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예약을 잡아서 몇 달 후에 일단 허드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막상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보면 그러면 그런 거기다가 좋은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처럼 최첨단의 의료기기를 갖다 놓을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다렸던 동안 갔는데 해주는 게 그렇게 썩 시원찮다 돈은 안 들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딜레마예요 의료비 부담 없어요 공짜예요 좋은데 병원 가려면 일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고요 수술 날짜는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라는 나라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전화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2줄이면 잡히고 한 달 내로 수술 날짜 잡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의료 컨베이어 같은 이런 나라를 택할 거냐 상당히 사람마다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도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공적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건 노령자들한테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렇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소득 비례로 연금을 따로 받아요 내가 많이 낸 만큼 받는 이런 건데 기준액이 상당히 높아요 사적 소득 비례 연금 같은 경우는 최종 임금의 60% 젊을 때 세금 많이 걷지만 그거 다 그냥 내 통장에 쌓아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하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노키아도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비중을 낮추고 소득 비례 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국가가 그냥 알아서 줄 수는 없고요 열심히 버시면 저희들이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2005년 2011년 2017년 그만인 즉슨 기초 노령연금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얼마 연금을 받나 그러면 한 1300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6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평균 1인당? 네 1인당 노부 보면 320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에 상당히 잘 챙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럴 때 굳이 노후 대비를 안 하고 따로 안 합니다 따로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북지국가는 노후 대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연금을 내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내 한 집 한 채 정도를 사면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레버리지 만땅 써서 레버리지 104%짜리 받아가지고 80%짜리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에서도 사실 점점 정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65세 되면 의무적으로 다 퇴직을 하라고 했는데 먼저 퇴직하고 싶으면 퇴직하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더 일하시려면 더 일하세요 웬만하면 더 일하세요 그래서 68세까지 이렇게 어차피 집에 보내시면 정부가 연금 줘야 되니까 연금 줘야 되니까 차라리 더 일하시고요 더 늦게까지 일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연금 좀 더 얹어드릴 테니까 또 일도 하셔야 건강해지지 그렇죠 그런 용도로 해서 가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500일까지 평균 한 1000유로 정도 받습니다 500일 500일이니까 1년 반 정도 1년 좀 넘게 이제 보면은 한 달에 한 우리는 한 10개월인가 이 정도 줄 걸 최장으로 줘도 그렇죠 보면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고용보험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난 소득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월 한 490여로까지 정도 이제 생계 보조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전체 인구의 한 7%가 이걸 먹고 살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난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별개로 이제 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자신 자녀가 있으면 별개로 이제 지급이 되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수당들을 다 합하면 이제 꽤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국가가 다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수당 받아야 돼요 당신은 왜 일을 안 했어요? 요즘에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야 뭐야 나한테 내가 무슨 거렁뱅이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그걸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관료적으로 딱딱거리게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가족수당 무슨 질병수당 연금 주택수당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또 뭐 공무원이든 공단이든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니까 이 인건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볼 때 이 좌파 쪽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주는 건 국가의 의무인데 왜 자꾸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저렇게 관료주의로 나가는 거야 이거 개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묻지 말고 나눠줘 그렇죠 오른쪽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얼마야 이 시스템 유지 비용만 자체도 얼마인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저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 오히려? 여야가 이렇게 만났네?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핀란드의 유명한 2015년의 연말에 제가 뜬금없이 기본연금 보고 레포터를 쓰게 만들었던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그래서 2016년에 법안을 제정을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최저생계가 보존이 안 되고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자 못 받던 분들에게도 주자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이런 수당 저런 수당으로 주긴 줬는데 나눠주기도 힘들고 본인이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니 그냥 묻지 말고 딱 정액을 주고 오히려 그게 비용 절약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다르잖아요 먼저 제가 질문 드린 건 그렇죠 못 받던 사람이 받는 어떤 복지망이냐 두 번째 건 받는 결국은 비슷한 금액이 돌아오는데 그냥 심플하게 한 거냐 어느 쪽이에요? 기본소득이란 타이틀은 두 가지가 다 같은데 일단 시작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주자 그게 먼저고요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지급을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자 먼저 목적은 빈민구제였군요 그러니까 일단 다 주고 나면 줬을 때 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과연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를테면 소득이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연금을 이렇게 내려가면 깎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일을 왜 해? 나 그냥 연금 받고 살래 라고 하니까 근로 의욕이 계속 저하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당신이 직업을 가져서 처음에 우리가 연금을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 소득이 20% 늘어났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우리는 상관 안 하고 계속 당신한테 정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 더 잘 나설 거냐 근로 의욕이 있을 거냐 사실 나설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주는 게 너무 낮은 게 아니고 기존에 봤던 게 인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국에 2천 명을 25세부터 58세까지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2년간 월 560유로씩을 기본 소득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다른 수당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수당은 계속 받는 건 받는 거고 추가로 560유로를 얹어주는 거예요 추가로 560유로를 얹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전에 보다 그러면 560유로가 늘어난 거잖아요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나 근로 의욕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그걸 관찰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관찰을 쭉 해서 2019년 2월 달에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작년 말에 아마 본부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나 싶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삶의 질은 높아진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학교나 교육에 돈을 더 써요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던 걸 더 배운다든지 하는 쪽에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어떤 향상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향상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고용률 개선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던 일 그만두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때문에 내가 더 새로운 일을 그동안 연금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더라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에는 미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5년 말에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센세연하게 몰아넣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은 되게 오래전에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1960년대 몇 차례 시범 실시를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물가가 원체 뛰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해서 흐집이 됐고 1980년대 이후로는 되게 좌파들의 전유물인 극좌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핀란드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복지국가 해봤더니 저런 시도를 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거죠 왜? 데이터도 잘 나올 것이고 추적조사도 좋을 것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지 애매하다 나온 결과는 이 결과 자체만 보면 애매한데 핀란드 정부가 이걸 확대를 할지 아니면 한번 해보니까 이 정도 내가 접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 걷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지금 소득을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걷어서 나눠주는데 세금을 그러면 안 걷으면 너한테 갖춰본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감세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낭초 논의되는 방식들이 다른 방식을 꺼내서 다시 또 시범사업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나눠주던 것보다 많이 나눠줬다 추가로 더 얹어주는데 그거에 대한 자격조건 소득조건 이런 거 없이 그런 건 없이 그냥 줬더니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꽤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있어야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효과도 장기적으로 더 나타나는데 낼름 1년 보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예비조사 프리리머리 예비조사고 본조사가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우리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아이는 많이 났나요? 많이? 합계출산율은 한 1.4명 정도니까 우리로서는 뭐 부러운 수준이죠 근데 복지국가 생각해보면 2.1명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산모 출산 지원 제도 잘 돼 있다라고 자기들끼리는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출산 시 140유로 정도 한 20만 원 정도 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용품 패키지를 엄마 상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줘요 이제 보면은 세숫대야부터 시작 옛날에 세숫대야부터 담아줬는데 이게 뭐 디자인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아서 잘 쓴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면 글쎄 아직까지는 뭐 굳이 살아가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걸 대밋는 거는 전 국민이 다 그냥 의무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부유총도 같은 용품을 다 쓰고 가난한 분들을 다 쓰시니까 평등하다는 인식을 기모해주는 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산 후 105일까지 한 석 달 반 정도까지는 고용주가 월급 전액을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뭐 남성 육아 휴가 이런 거 보면 스베덴보다는 못해요 남성 육아 휴가는 54일 정도니까요 스베덴이 180일인가요 남성 육아 휴가가 그랬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짧은 수준인데 핀란드 남성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육아 때문에 핀란드 남성들은 좀 이렇게 말도 없고 되게 남성적 또 되게 마초적인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핀란드가 1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성평등이죠 유럽에서 최초로 1906년에 여성 참전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 항상 이 프로님 물어보시죠 세계 최초는 어디예요 세계 최초는 1893년에 뉴질랜드가 1등 옆 나라인 호주가 1902년에 2등 그 다음에 1906년에 이제 핀란드가 3등 신기하지 않아 우리 3.1운동 전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아주 일부만 빼놓고는 여성들한테 투표권 안 줬다 하는 게 참 비교하게 살았어 우리 우리나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일거에 그냥 한방에 해결해버렸죠 한국 스타일로 그냥 보통 선거 평균 선거가 그냥 한방에 됐던 거고 이 노르베이가 또 1등 했던 게 여성 양성평등 할 때 이야기 나왔던 게 1990년에 최초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어요 지금은 독일도 여성분이 이제 여성 국방부 장관이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있는데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투표권 1등 줬는데 사실 한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나무 캐가지고 나무 잘라서 펄프 만들고 뭐 이런 건 노키아 같은 회사도 주로 전봇대 만들던 회사예요 나무 가지고 아 그래요 노키아가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낙후되다 보니까 여성한테 뭐 권리 보장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농사 짓고 뭐 도끼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소련 덕택이었는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여성 취업률이 높아져요 인구가 작은 나라에서 뭔가 산업하면 당연히 공장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남녀 다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소련이 뭘 도와줬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소련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련하고 두 번 전투를 벌여서 땅도 떼어주고 보상금을 내주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예요 전쟁 배상금도 지불한 소련한테? 네 소련한테 소련한테 두 번 쥐어 터졌죠 이제 보면 그래서 히틀러 나치와 같이 함께 또 소련과 맞섰던 나라가 아 그쪽 편이었구나 근데 당시에 부가했던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들이 안 갚았어요 뭐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그냥 대충 이걸로 퉁칩시다 뭐 해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핀란드는 1원 한 장까지 다 갚았어요 갚았어요? 소련한테? 네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최소한 우리 뒤통수는 칠 친구는 아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냉전이 심해지니까 서방에서 뭘 직접적으로 수입해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이해도도 났고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한테 맨 처음에 몇 개 들어오다가 그러면 니들이 조달해 소련 조달 청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계획 경제였으니까 야 전선 뭐 3만 키로 뭐 이런 거 갖고 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핀란드가 저건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자기들이 만들고 만들고 아니면 사다 주고 안 되면 사다 주고 거기다가 브로커 피 얹어가지고 넘기고 그래서 노키아가 열심히 전선도 만들고 러시아의 다이소였구나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막하면서 이제 같이 폭락 폭망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한 1980년대쯤 되니까 벌써 취업률이 한 75%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낮아졌어요 그 이후에 경제 위기가 몇 번 오면서 좀 낮아졌는데 여성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만 8세 이상 자녀를 뒀을 경우에는 주 30시간 근무를 원하면 본인이 월급이 좀 내려가니까 주 30시간 그다음에 또는 주 4일 근무 선택할 수도 있다 네 선택할 수도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직장 성평등 옴부지만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람들은 이 직원 대표와 더불어서 성평등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계속 작성을 해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평등 1위 국가이긴 하지만 묘한 거는 여전히 그 급여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여성들 물론 여성들 중에도 더 잘하는 분도 있고 월급 많이 받는 분도 있는데 급여를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널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라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라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여성이 많이 뽑히든 남성이 많이 뽑히든 그건 이제 시장에서 선택한 결과인데 여성은 혹은 의무교육 비율이 있었던 거 아니면 이분들은 출산 전에도 휴가 줘야 되고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도 해야 되면 사기업들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그냥 총각 뽑자 그거는 이제 한국식이고요 네 그런 머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거는 그건 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직원 채용하면 의료보험비 당연히 내줘야지 의료보험비 떼어먹는 회사는 없잖아 이제 그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성 직원이 출산하면 그거 해주는 거는 그거를 만약에 안 준다 그걸 안 줄 수는 없는데 안 줄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내가 법에 대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냥 룰이에요 삶에 배여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직원 뽑았는데 사대보험 안 해주진 않지만 사대보험이 부담되니까 직원을 알게 모르게 안 뽑을 수는 있잖아요 안 뽑을 수는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 레벨에 이제 인식 개선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뽑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야 사회의 의무야라는 게 복지국가의 저 밑에 깔려있는 가장 베이스거든요 저 사람이 여성이라고 저 사람이 자생이 장애인이라고 세금 나가서 돈 벌까?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버스가 1억 원인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2억 5천이 넘어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건 국가가 사주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애인분들한테 해도 1년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5명도 안 타 그거 왜 사줘? 차라리 그냥 택시 사서 불러서 돌려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국가 정책에서는 그런데 이 복지국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엄연히 나와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당연한 권리가 있어 나도 버스 타고 싶을 수 있다 그걸 보장해주는 게 복지국가야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됐던 돈이 없는 사람이 됐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머리로는 이해돼도 사실 여기서 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이제 급여 명세서에 세금 떼가는 거 보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우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들을 우대하고 뭐 이러고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값이면 몇 년 후에 출산휴가 몇 년씩 갔다가 돌아와서 일에 몰두하지 못할 직원을 뽑느니 나도 사기업이고 너도 사기업이면 일 열심히 할 결혼 안 할 것 같은 분들만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 갈수록 판단 기준이 단순화되고 다 어디 가보면 4, 50대 아재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비성향이 더 강한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한 더 큰 실패를 하는 거죠 괜히 그런 다양성 조직 내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경험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이 자체가 큰 키워드더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전 세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동남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나라 출신들이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보면은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이거는 이 색깔 쓰면 곤란합니다 명칭 이렇게 붙이면 우리한테는 되게 웃겨요 보면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국가는 좀 그런 면들에서 단순히 복지제도가 좋다 돈만 해준다 그 밑에 있는 배경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의식들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핀란드 복지와 양성평등까지 좀 살펴봤는데 핀란드도 역사 이게 보통 역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역사가 옛날 역사가 아니고요 19세기 20세기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옛날 역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고려 조선이라고 몇 천년 전 이런 얘기 없어요 어쨌든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최근 200년만 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네 최근 200년만 잘 보시면 돼요 아 좋아 근데 200년 사이에 뭐 일이 많아 한국분들한테는 피가 끓고 동조 여러 가지가 이해되고 어깨동무 하고 싶은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핀란드의 역사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핀란드로 저희를 휴와이바 잘 끌어주신 법무법인 율천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하게 물어봐 신밀하게 물어봐 신밀하게 물어봐